2번술의 종목은 펩트로입니다. 펩트로는 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펩트로는 펩타이드 포함에 아쿠오지 효과 기술을 강타하고 물약품 설계와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보시면 제품 적자의 제품 투자에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펩트로에 보시면 사실 상상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는 현재 박수품을 해야하는데 홍채 연수를 파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품은 이사하지 않고 지금 상상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피클링목은 펩트 바와 프론트 눌린다고 해서 한 번 작업해 주시겠습니다. 펩트에서 펩트 바와 단순히 있다면 전부 적극 부분에 박자만 적극 부분에 이것을 눌려줬을 때 작업해 주시겠습니다. 펩트에서 펩트에서 펩트 바와 단순히 있다면